말띠는 우호적이고 정직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합니다. 말띠의 운세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인한 의지와 노력을 끊임없이 발휘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이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나가면서도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주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면 때로 낙관적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숭이 띠의 사람들은 활발하고 다재다능한 데다가 변덕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띠는 직감력이 뛰어나며 신뢰할 만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띠와 말띠는 서로의 성향과 행동양식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띠는 말띠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말띠는 원숭이 띠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뱀 띠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명랑하며 통찰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목표를 위해 야망을 키우고 탐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띠는 일반적으로 직감력이 뛰어나며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말띠와 뱀띠는 서로의 성향과 가치관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뱀띠의 야망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은 말띠에게 도전적일 수 있고 반대로 말띠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성향은 뱀띠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타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띠와 궁합이 좋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띠의 사람들은 온화하고 친절하며 조화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존중과 이해를 중요시하며 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말띠는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솔직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양띠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두 띠의 성격이 비슷하여 서로의 용기와 지혜를 공유하며 조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용띠의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성품으로 대담하고 열정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말띠와 용띠는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말띠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이 용띠의 열정과 카리스마를 조절하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띠는 말띠의 믿음과 지지를 받으면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 말띠의 금전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말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능동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며 능력을 발휘하여 자금을 쌓아가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띠의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와 창의력을 갖추고 있어 금전적인 성공을 위한 기회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주 관점에서는 모든 말띠 사람들이 동일한 금전운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주에는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금전운세는 다른 인자들과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말띠의 사람들은 끈기와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띠에게 좋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주학은 다음과 같은 숫자들이 말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숫자 8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여 금전운세를 개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많은 문화에서 행운의 숫자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또한 숫자 6은 원활한 관계와 안정성을 상징하여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 간의 조화와 평화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운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성공과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9는 성취와 완성을 상징하여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얻는 성과를 나타냅니다. 이 숫자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띠에게 좋은 색깔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안정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말띠의 안정적이고 직관적인 성향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파란색은 진정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금전운세와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자연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말띠에게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성향과 잘 어울리며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색은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여 금전운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색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겨집니다. 말에게는 금전운세를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색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황금색은 위와 성취를 상징하기도 함으로 말띠의 목표 달성과 성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말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말띠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소비와 사치로 인한 문제가 그 중 하나입니다. 말띠는 때때로 자신의 흥분과 열정에 힘입어 과도한 소비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는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만족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말띠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조절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너무 낙관적이거나 경솔한 경향이 있는 말띠는 때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현실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낙관적이거나 경솔한 선택을 피해야 합니다. 너무 낙관적인 사람은 현실을 과소평가하거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솔한 사람은 조심성이 부족하여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띠는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업무 부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말띠는 열정적이고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종종 업무에 집중하고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띠는 적절한 휴식과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말띠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말띠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취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업무 부담은 건강과 안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띠는 주변의 지지와 협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들과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은 말띠에게 더 큰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은 말띠에게 열정을 유지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입니다. 말띠는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을 믿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력과 인내를 통해 얻는 성과는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띠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양립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띠신 분들께서는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